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있습니다 저기에 붉은 악마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멋있네요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샷아웃 코리아 틀 아이 다이 썬더랜드 그거 아시죠? 네네 네 수고합니다 죽어도 썬더랜드 네 죽어도 코리아 함께 합시다 아 좋죠 아 그랬을까 응원 인증 되셨잖아 벌써 나폴리에서 많이 받지 응원 1티어 오빠 이거 이야 멋집니다 여기 누구 사인인가요? 흥민손 아 진짜요? 우와 어디서 받았어요? 이거는 기인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와 거의 이 새로 나온 유니폼을 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이야 하아 멋집니다 하하하하 뒤에 대한 흥민손 아 역시 흥민손 아 역시 흥민손 이 사람은 한국에서 하는 건 다 직관을 하고요 아 축구 선수 그러면 여기 선흥민 네 네 김민재 선수는? 너무 좋아 요즘 김민재 선수가 되게 한국에서 핫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많나요? 맞아요 월드컵에 가는 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심장이 떨리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16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8강은? 8강.. 네 8강 올라가고 4강은? 아 네 우승까지 해야죠 아 지금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아 그래요? 네 나 없을 때 1편은 지금 안 되는 거 알지? 네 안녕하세요 정환희 선배님 네네네네 너무 맛있게 해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상인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원희 선수와 구자철 선수 만났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비행기를 계속 한 20시간 타서 좀 그렇긴 한데 해자습니다 기대감이 더 커요 아 드디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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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실감 납니다 카타로 너무 잘해서 너는 간에 가시죠? 네, 나는 간에 가시죠 한국을 겁나요? 아니요 너는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3. 아니요, 간에 3. 한국 1. 아니요 새로운 선수 즐거워 즐거워 저는 토미야스 정말 토미야스 정말? 토미야스 정말 토미야스 토미야스 저는 한국의 토미야스 정말 토미야스 정말 정말 토미야스 슈퍼 토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오니까 후덥찌끈하고 덥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경인데 덥네요 카타나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붉은 악마들 이야 장우도 엄청 크고 이쁜데 이 호흡을 판 사막에 이름을 다 만들어 놓고 대단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눈에 크게 보이네 저희 숙소 모습입니다 알라딘 뛰어다니고 뭔가 아 인샬라 오 시원하다 오 지하철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하얄카드가 있으면 하얄카드는 어차피 비자죠 비자하고 똑같은거잖아요 비자만 있으면 지하철이 무조건 공짜입니다 카타르 클라스 와 지하철 신식이구만 오 스크린도어 아 스크린도어가 참 좋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 비싼데요 상관없지 않아요? 지하철 클라스 벌써 와 럭셔리 럭셔리 멋집니다 아주 더운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도가 느낌상 32도 정도 되는거 같아요 도아에는 스포츠카만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반 승용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도이탑은 왜이렇게 많아 도이탑은 왜이렇게 많아 어 와우 좋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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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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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른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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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른데 하나 하나 이렇게 다르니까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안 어울리진 않네요 성란 elines 자 다시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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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